도시의 이야기가 도시가 건네는 가슴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길을 열었지만 아이페이지는 단지 처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이페이지의 지난 10년 아이페이지는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래로 미래를 향한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초에서 최고의 자유경제구역으로 성장한 자부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꿈꿨습니다. 아이페이지의 잠재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무항 가질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이페이지의 오늘과 아이페이지의 미래를 우리는 아이페이지로 믿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이페이지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부가 중심에 위치한 아이페이지 세계와 가장 가까운 뛰어난 지리적 여건 공항서비스 1위 인천국제공항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천항대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완벽한 기반 시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브레인 우수한 인적 사원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비즈니스 도시 세계 지구의 차별화된 도시 개발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적의 업무 환경을 갖춘 초고층 오피스 빌딩 국제 행사로 활발한 컨벤션 센터와 호텔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것이 한 곳에서 가능한 이곳 전통과 첨단의 어울림을 품은 도시 셀 수 없이 수많은 꿈들이 푸른 싹을 틔우고 인제의 숲을 이루는 내일의 도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장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때로는 함께 나누는 공존의 기쁨으로 교감하는 도시 지구촌 다양한 문화를 가장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도시 세계적 도시의 버금가는 수준 높은 정주 환경 속에서 품격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곳 반짝이는 햇살속 행복이 기지개를 펴고 세계를 움직일 글로벌 인재가 자라는 푸른 도시 도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쇼핑 시설 세계 첨단산업의 변화를 리드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도시 이제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이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바다, 섬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풍광 속에서 최고의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관광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도시 산업과 문화가 만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 최적의 자연환경 속에 복합 리조트가 완성되면 세계가 함께하는 동북아 중심 휴양도시가 됩니다 이제 다시 미래를 향합니다 새로운 10년을 향해 도전합니다 아이패즈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선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곳에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문화관광, 마이스 산업 등 첨단 지식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조형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계가 아이패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한 유엔 국제기구들과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GCF 녹색기후기금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는 A웹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그리고 앞으로 아이패즈와 함께할 국제기구와 함께 아이패즈는 세계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두시가 됩니다 자연의 푸르름을 365일 누리는 친환경 에코도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사용된 물과 에너지를 재생하며 도시내 곳곳의 녹재공간이 도시를 숨쉬게 하는 녹색 성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지는 이곳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인천은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업 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품격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창조경제의 거점 인천의 힘찬 비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10년 아이페즈는 사람, 물자, 자본이 모여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가능성이 열린 2시에 내일이 설레는 2시에 아이페즈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